서울시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주 4.3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제주 4.3 희생자 유족회와 4.3 연구소 등은 성명을 내고,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승만 기념관 설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초토화 작전과 불법 개업령으로 최소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학살의 책임자라며, 정부도 워싱턴 주미 한국대서관 앞에 세우려는 동상 설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.